당신은 무슨 일요 그리합니까 홀로 이 계열에 주저앉아서 파랗은 풀보게가 돋아나오고 장머리 봄바람에 해적이 일 때요 그동안 아직까지는 눈물 하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계열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직까지는 눈물 하시던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 그리핀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 막아 개요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나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도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